여러분 안녕하세요. 皆さんこんにちは. 손옥란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명사 그리고 형용사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동사의 세계에 한번 빠져보시죠. 그래서 7과 제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먼저 빨래랑 요리를 합니다. 센타구야 요리오 시마스 그러면 학습목표입니다. 오늘의 학습의 내용은요. 동사의 종류, 그리고 동사의 정중한 긍정표현 나니 나니 마스 동사의 정중한 부정표현 나니 나니 마세 동사의 정중한 과거표현입니다. 나니 나니 마시다 동사의 정중한 과거 부정표현은요. 나니 나니 마세 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저희가 앞에서 공부했던 1부터 10가지의 숫자를 나타내는 표현 그리고 저희 독학 플러스에 나와 있었던 사물의 개수를 나타내는 1개, 2개, 3개 표현들 한번 정리하시고 가시도록 하죠. 자 먼저 1부터 5까지의 숫자입니다. 자 1은 있지, 2는 2, 3은 3, 4는 시, 혹은 용이었고요. 5는 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건의 개수를 셀 때는 1개라고 하지 않고 1개라고 하는 것처럼요. 일본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1개는 히토츠, 2개는 후다츠, 3개는 미츠, 4개의 요츠, 5개의 이츠츠입니다. 다음 숫자도 보실게요. 자 6부터 10까지 먼저 확인하시죠. 자 6은 로크, 7은 시치, 혹은 나나, 8은 하치, 9는 큐, 혹은 쿠이고요. 10은 주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6개부터 보실게요. 자 6개는 자 6개는 자 6개, 7개, 나나츠, 8개의 야츠, 작은쓰가 있습니다. 자 9개, 코코노츠, 10개는요. 토 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1번에 가셔서 물건을 사실 때 이런 표현들을 가장 많이 쓰실 거예요. 자 그래서 다 외우시기 힘드시다면 적어도 1개에서부터 5개 정도까지 외워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자 확인해 볼까요? 하실게요. 1번입니다. Y는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서 공부했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 1번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여기서는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있습니다. 해당되는 표현 아리마스로 가시면 됩니다. 일본어 문장은요. 와인와 도코니 아리마스가가 될 거고요. 자 두번째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위 라고 하는 구체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위라고 하는 표현의 일본어는 우에였었고요. 자 문장 보시죠. 테이블우 노 우에니 아리마스입니다. 3번은요. 자 수지키 씨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존재의 표현 두번째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 사람 혹은 동물 이때는 이마스가 됐었죠. 자 그래서 문장 보시면 수지키 씨 라면 문 앞에 있습니다. 뭐 라면에 해당되는 가정표현 저희가 앞에서 명사 플러스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문장은 수지키 씨 라면 문 앞에 있습니다. 아리마스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리마스와 이마스 구체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까지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무엇을 공부할 건지 자 먼저 보시죠. 동사의 종류입니다. 여러분들 동사 동사의 기본 쓰임은 여러분들 문제 없으시죠? 동작이나 행동을 나타낼 건데요. 자 일본어의 동사의 기본형은 이렇게 쭉 아홉 개의 어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홉 개의 어미를 다 외워야 하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쭉 보시면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네 모음 우로 발음되는 모든 글자의 총집합 그래서 우리는 우단이라고 했습니다. 동사의 기본형의 가장 큰 특징 우단으로 끝이 난다는 것 그리고 하나 더 자 그리고 일본어의 동사의 두 번째 특징은 세 가지의 그룹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이렇게요. 자 예전에는 5단 동사 상하 1단 동사 어려운 말들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학생분들이 쉽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하게 1, 2, 3으로 그룹을 나눕니다. 자 저희는 먼저 3그룹부터 확인을 하실 건데요. 자 3그룹은 1, 2그룹 동사와는 달리 정해져 있는 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어로 불규칙 동사라고도 하고요. 그때그때의 활용들을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해요. 자 2그룹 동사 자 그러면 2그룹 동사의 특징 두 가지 여러분들 첫 번째 어미가 루 루 끝이 난다는 겁니다. 언제나 어미가 루 끝이 날 거고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의미 이 단 혹은 에 단 인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1그룹 동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2그룹이나 3그룹이 아닌 나머지라고 정리해 주셔도 좋겠네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1그룹 첫 번째 어미가 루 이외에 우단으로 끝나는 동사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미가 루인 경우도 있겠죠. 자 하지만 어미가 루인 경우는 루 앞에 의미 아단, 우단, 오단인 경우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형태는 2그룹 동사이지만 예외적으로 1그룹 동사에 속하는 동사들도 있습니다. 언제나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으니까요. 전문용어로 예외 1그룹이라고 할 겁니다. 단어 보시면서 같이 확인하시죠. 자 먼저 3그룹 동사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1그룹 동사와는 달리 정해져 있는 활용 규칙이 없습니다. 전문용어로 불규칙 동사라고도 하는데요. 다행히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단어 보시면 자 오다 라는 동사 쿠루 그리고 하다라는 동사 수루 이렇게 딱 두 개입니다. 자 오다 쿠루 하다 수루 이고요. 팁에 보시면 3그룹 동사는 활용형에 정해진 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그때 꼭 외워주셔야 해요. 네 이렇게 두 개뿐이니까요. 다음은 2그룹 동사 보시죠. 자 2그룹 동사 다시 한번 어미가 루 루 끝이 나면서 루 앞에 이나 에단이 오는 것들이었습니다. 2그룹 동사 이렇게 루 앞에 이나 에단이 오는 것들이요. 단어 보시면서 확인하시죠. 보다 라는 동사 미루입니다. 여러분들 어미 보시면 루 끝이 나고 있죠. 그리고 루 바로 앞에 의미 미 그래서 이단입니다. 2그룹 동사요. 먹다 타베루입니다. 어미가 루 끝냈고요. 루 바로 앞에 오는 글자의 의미 배 그래서 에단이기 때문에 2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1그룹 확인하시죠. 자 1그룹 동사 첫 번째 어미가 루 이외의 우단인 동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단어 확인해 보실까요? 자 루 이외의 우단으로 끝나는 동사들 가다 이쿠 사다 카우 놀다 아소부 말하다 이야기하다 하나스 서다 다츠 일다 요무 입니다. 여러분들 쭉 확인해 보셨죠. 어미가 다 루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어미가 루가 아닌 동사들 이기 때문에 1그룹이요. 자 두 번째는 어미가 루인 경우 1그룹에도 어미가 루인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어미가 루이지만 앞에 음이 아단 우단 오단인 경우입니다. 단어 확인해 보실까요? 알다 와까루 어미가 루이지만 루 앞에 아 그래서 1그룹 동사요. 자 그러면 만들다 스쿠루 어미가 루 루 앞에 쿠 그래서 우단이죠. 타다 노루 어미가 루 루 앞에 노 오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그룹 동사 자 이것도 바꿔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미가 루 이지만 루 앞에 이나 에 단이 아니니까 1그룹 동사가 됩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형태는 2그룹 동사이지만 예외적으로 1그룹에 속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외적인 단어 예외 1그룹 동사들을 보시면 자 들어가다 하이루 자르다 키루 알다 시루 필요하다 이루 자 돌아가다 돌아오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가해루 양 횟수가 줄다 해루 까지요. 먼저 어미를 보셔야겠죠. 어미가 다 루 로 끝이 났고요. 루 앞에 이 단이나 에단인 동사들입니다. 하지만 절대 이 그룹이 아니라 예외 1그룹이어야 합니다. 한꺼번에 다 외워두시면 좋겠지만 힘드시다면 지금 저희 초보 단계에서는 들어가다 하이루 돌아가다 돌아오다 카이루 정도만이라도 챙겨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동사의 기본형 그리고 그룹 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형은 여러분 어때요? 알다 먹다 처럼 반말이 되겠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이것들을 정규 형태로 한번 바꿔보시죠. 그래서 첫 번째 문형입니다. 빨래랑 요리를 합니다. 일본어로는요. 센타구야 료리오 시마스 단어 확인하시죠. 빨래 세탁 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센타구 이나 뭐뭐랑에 해당되는 조사 야 입니다. 저희 독학 플러스 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요. 요리는 루리 을률에 해당되는 목적격 조사 오 드디어 나왔네요. 합니다는 시마스 입니다. 자 저희가 알아볼 첫 번째 표현입니다. 동사의 정중한 긍정표현 마스형 이라고 해서 나와있네요. 자 저희가 지금까지 알아봤던 명사 나형용사 혹은 이형용사의 정중형태는 우리말에 뭐뭄입니다에 해당되는 데스를 붙여서 정중표현을 만들었었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알아볼 동사의 정중한 표현은 입니다가 아니라 뭐뭄 합니다에 해당되는 마스를 붙여주셔야겠습니다. 마스 어디서 보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저희가 있습니다에 해당되는 아리마스 이마스 할 때도 한번 등장을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마스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표현 뭐뭄 합니다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 현재의 표현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뭐뭄 할 겁니다 라는 뜻과 그리고 또 의지의 표현을 나타내는 뭐뭄 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된다는 거 여러분 책에 밑줄 부어놓으셔야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그룹별 마스 연결 방법을 확인할 겁니다. 마스는 그룹에 따라서 연결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 되시겠죠. 3그룹부터 확인하실게요. 자 3그룹 동사는 불규칙함으로 그대로 외우셔야 합니다. 그때그때 외워주세요. 라는 거고요. 자 2그룹 동사입니다. 자 어미 룰을 떼고 그 자리에 마스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2그룹 동사는 간단하시죠. 룰만 떼주시면 됐었고요. 자 1그룹 동사는 우단의 어미 동사의 기본용은 다 우단으로 끝이 납니다. 였었죠. 자 우단의 어미를 2단으로 바꾸고 단이 달라져요. 2단으로 바꾸고 마스를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단어 앞보시면서 같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죠. 먼저 3그룹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불쾌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외워주세요. 먼저 오다 라고 하는 쿠르라고 하는 동사를 옵니다 오겠습니다 올 겁니다 로 바꿀 겁니다. 책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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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수루를 합니다 하겠습니다 할 겁니다 로 바꾸려면 시마스 가 됩니다. 어간 스가 이번에는 시 로 바뀐다는 거 주의하시면서요. 간단하게 문장 만들기 연습 좀 해보실까요? 첫 번째 일본어의 공부를 합니다. 일본어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니홍고 노 멘기오 심아스 두 번째 일본인의 친구가 옵니다. 일본인 친구가 옵니다. 일본어로는요. 니홍지인 노 토모다치 가 키마스 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이 그룹 보실게요. 이 그룹 어미룰을 빼고 그 자리에 마스 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단어 하나 보실까요? 먹다 라고 하는 동사 타베루입니다. 먹다 라고 하는 기본형을 먹습니다. 먹겠습니다. 먹을 겁니다. 라고 하는 정중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어미루를 떼고 마스 붙여서 타베마스 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희 또 문장 만들기 연습이요. 영화를 봅니다. 보다 라는 동사 미루 에서부터 변화주실게요. 그러면 에가오 미마스 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팡을 먹습니다. 먹다 라는 동사 타베루에서 변화주실게요. 방어 타베마스 가 되겠네요. 이 그룹은 간단하시죠? 마지막 1그룹 동사입니다. 우단의 어미를 2단으로 바꾼 후 다음에 마스 연결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단이라고 했을 때는 노무 하나스 처럼 모음 우 로 발음되는 총 집합 이었어요. 우단을 2단으로 바꾸고 마스 연결입니다. 단어 하나 보시겠습니다. 가다 라고 하는 동사 익 구 를 갑니다. 가겠습니다. 갈 겁니다. 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어미 쿠 를 2단으로 바꾸면 그렇죠. 키 가 되는 거죠. 마스 연결입니다. 익 2단으로 바꾸면 미 가 되겠죠. 그래서 호 오 요 미 마스 가 됩니다. 커피를 삽니다. 사다 라는 동사 카우 에서부터 변해 주실게요. 카우 우를 2단으로 바꾸면 이 가 되겠죠. 코 히 오 가 가 되겠네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저희가 드리는 팁입니다. 1그룹 동사의 단의 변화라고 하는 건요. 저희가 말로만 들으면 영 이미지가 떠올리지 않아서 자 그래서 이렇게 표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동사의 기본형 우단 아홉 개 어미가 있을 거고요. 자 이 우단을 2단으로 바꿉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하나씩 저희가 확인해 보실까요? 자 어미 우 가 2단으로 달라질 때는 나니나니 이 가 될 거고요. 자 어미 쿠 가 2단으로 달라질 때는 나니나니 기 가 되겠죠. 자 어미 구 가 2단으로 달라질 때는 나니나니 기 가 되겠습니다. 자 어미 스는 2단으로 바뀝니다. 라고 하면 나니나니 시 가 될 거고요. 자 어미 츱 가 2단으로 달라지면 나니 치 가 되겠죠. 자 어미 누 가 2단으로 달라지면 나니 니 가 됩니다. 어미 부 에요. 부 가 2단으로 달라지면 나니 비 가 될 거고요. 자 무라고 하는 어미가 2단으로 달라지면 나니 니 가 됩니다. 마지막 어미 루 가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스입니다. 그래서 잠깐 마스형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마스를 붙일 때 달라지는 동사 형태들 우가 이단으로 달라집니다. 여기까지가 마스형이라는 겁니다. 뒤에 다시 한번 나올 건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챙겨두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저희가 표현 여기에서 팁 하나 드릴게요. 이것도 동사의 정중한 음운 표현입니다. 마스를 떼고 거기에 마스까를 붙여주시면 음운 표현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또 이야기하면 마스에 뭐만 붙이면 될까요? 음운조사까만 붙여주시면 뭐뭐합니까? 라는 표현이 되겠더라. 위나상와 큐오 나뉘오시마스까? 대답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저희 책에 나와있는 미니 스테이트를 몇 가지만 옮겨놨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첫 번째 돌아가다 돌아오다 카에루 여러분들 카에루 돌아가다 돌아오다 몇 그룹일까요? 어미가 루루 끝나고 루 앞에 에단이긴 하지만 그렇죠. 예외 1그룹이었습니다. 필요하다 이루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미가 루루 끝나고 루 앞에 이단이긴 하지만 예외 1그룹이라는 거 자 쓰다라는 동사 카쿠입니다. 어미가 지금 뭘로 끝났어요? 크루 끝났죠. 루가 아니니까 1그룹이 되겠네요. 놀다 아소부라는 동사입니다. 어미를 보셔야겠죠. 어미가 부이네요. 루가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1그룹이고요. 자 오다라고 하는 동사 크루입니다. 그렇죠. 크루는 어쩔 수 없이 외워주셔야 해요. 3그룹이었습니다. 먹다라고 하는 동사 타베루입니다. 어미가 루루 끝났고요. 루 앞에 배 에단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 그룹 예외 아니었어요. 이 그룹입니다. 이야기하다 말하다 하나 수 어미가 수루 끝나고 있네요. 어미가 루가 아니니까 이 그룹 정리되고 계시죠? 하다라는 동사 수루입니다. 네. 크루와 함께 3그룹이었죠. 자 마지막 자다라는 동사 네루 어미가 루루 끝나고 루 앞에 네 에단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 그룹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룹도 나눠봤고요. 자 그러면 그룹별 이제 정중형태 마스를 좀 붙여볼게요. 3그룹부터 시작합니다. 크루의 마스는 키마스 자 수루의 마스는 시마스였었죠. 이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어미루를 떼고 그때 플러스 마스 타베루 타베마스 미루 자 내루 네마스 이라는 거고요. 자 1그룹 동사도 보실게요. 예외 1그룹도 있지만 그럼 여러분들 1그룹은 5단의 어미를 2단으로 바꾸고 플러스 마스 가에루 루 를 2단으로 바꾸면 리가 되죠. 가에리마스 이루 이리마스 자 카쿠 쿠 를 2단으로 바꾸면 키가 됩니다. 가키마스 아소부 부를 2단으로 바꾸면 비가 되겠죠. 아소비마스 하나스 수를 2단으로 바꾸면 시가 되서 하나시마스 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꼭 미니테스트 풀어보시고요. 자 두번째 표현입니다. 별로 안오죠. 일본어로는요. 아마리 아마리 기마셋 네 입니다. 단어 보실까요? 그다지 별로는 아마리 그리고 뭐뭐군요 뭐뭐 내요 뭐뭐지요 종조사 네 였습니다. 여러분들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쓰임이 좀 달랐었죠. 다시 한번 내려갈 때는 뭐뭐군요 내요 공감 동의였었고요. 자 올라갈 때는 뭐뭐지요 확인이었습니다. 첫번째 표현이요 자 동사의 정중한 부정 표현입니다. 부정이니까 우리말에 뭐뭐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뭐뭐하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부정은 마생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마생 또한 앞에서 한번 보셨어요. 아리마스의 부정은 아리마생 였던 것처럼 마생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접속 방법은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마스와 연결 방법이 똑같죠. 마스 자리에 이번에는 마생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3그룹부터 확인하실게요. 마찬가지로 불규칙합니다. 곧대곧대 외워주세요. 자 1그룹 동사는 어미루를 빼고 그 자리에 마생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1그룹 동사는 어미 우단을 2단으로 바꾸고 마생 연결입니다. 또 저희 단어로 확인하실까요? 3그룹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외워주시기 오다 라는 동사 크루 를 안옵니다. 안오겠습니다. 안올 겁니다. 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마생 이 되는 거고요. 하다 수루 를 안합니다. 안하겠습니다. 안할 겁니다. 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마생 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문장 만들기 문장 만들기 문장 만들기 연습이요. 첫 번째 남동생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나의 남동생이니까 오또또또로 가시면 되겠고요. 오또또와 맹교 시마생 이 됩니다. 키무라씨는 오지 않습니다. 일본어로는요. 키무라상와 기마생 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이 그룹 동사 확인하실게요. 이 그룹 동사는 어미루를 떼고 다음에 마생 연결이 되요. 단어 보시면 먹다 라고 하는 기본형 타베루 를 안 먹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안 먹을 겁니다. 라는 표를 만들 겁니다. 어미루를 떼고 마생 연결이죠. 타베마생 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문장 만들기 연습이요. 드라마는 보지 않습니다. 보다라는 동사 미루 에서부터 변화주시면 되겠죠. 도라마와 미마생 이 될 거고요. 영어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다 라는 동사가 오시에루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오시에루 여기서부터 변화주시면 에이고와 오시에마생 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일그룹 동사입니다. 5단을 2단으로 바꾼 후 거기에 마생 연결이죠. 단어 가다 이끄라고 하는 동사를 안 갑니다. 안 가겠습니다. 안 갈 겁니다. 라는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쿠를 2단으로 바꿔서요. 쿠의 2단은 키가 될 거고요. 마생 연결입니다. 이끼마생 이 되겠네요.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해볼까요? 이름은 쓰지 않습니다. 쓰다라는 동사 카쿠 에서부터 여러분이 표현해 주시면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쿠로 끝나는 동사의 2단은 키 그래서 나마에와 가키마생 잡지는 읽지 않습니다. 따라는 동사 요무 무릎 끝나는 동사의 2단은 미가 됐었죠. 그래서 사시와 요미마생 이 됩니다. 이렇게 부정 표현 알아봤고요. 팁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생 뒤에 따를 붙이면 뭐뭐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생가 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문형 보시죠. 어제는 카레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어로는 키노와 카레오 스크림하시다 가 됩니다. 단어 확인하실까요? 어제 라는 단어는 키노 카레는 이때 먹는 카레입니다. 카레 내 발음이 길어야지만 여러분들 인칭 대명사 그와 구분하실 수 있겠죠. 인칭 대명사였으로 그는 카레 였었고요. 여기서는 먹는 카레 가 되겠습니다. 만들다 스크류 이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로 알아볼 표현은 동사의 정중한 과거 표현입니다. 우리말에 뭐뭐 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 마시다 를 붙일 겁니다. 어떻게요? 자 마스와 연결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마스 자리에 마시다 만 붙여주시면 되겠죠. 보시면 3그룹 불규칙하기 때문에 외워주시고요. 2그룹은 어미룰을 빼고 마시다 연결 1그룹은 자 어미 우단을 2단으로 바꾸고 마시다 연결합니다. 단어 보시면서 또 같이 확인해 보실게요. 3그룹부터 시작합니다. 자 불규칙함으로 그대로 외워주세요. 그때그때 외워주세요. 보다 라고 하는 쿠르 동사를 왔습니다. 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키마시다 가 될 거고요. 하다 수루라는 동사를 했습니다. 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키마시다 시마시다 가 됩니다. 저희 또 문장 만들기 연습 좀 해보시죠. 일본어 공부를 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니혼고노 뱅교 시마시다 가 되고요. 일본인 친구가 왔습니다. 니혼지인 노 토모나치가 키마시다 가 되겠죠. 이번에는 이 그룹 동사입니다. 자 어미룰을 떼고 그 자리에 마시다 연결이요. 단어 보시면서 확인하시죠. 먹다 라고 하는 기본형 동사 타베루를 먹었습니다. 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어미룰을 떼고 마시다 연결이죠. 그래서 타베 마시다 가 됩니다. 문장 연습 좀 해보실게요. 영화를 봤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보다 미루 에서부터 표현해 주시죠. 에가오 미마시다 빵을 먹었습니다. 먹다 타베루라고 하는 동사에서부터 변하여 팡 오 타베마시다 가 되겠네요. 잘해 주셨고요. 이제 1그룹 동사입니다. 우단의 어미를 2단으로 바꾼 후 거기에 마시다 연결이요. 가다 라는 동사 입구를 갔습니다. 라고 하는 과거 용세로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러면 쿠 라고 하는 어미를 2단으로 바꾸면 다시 키 가 되는 것 그래서 마시다 연결입니다. 익기 마시다 가 되겠네요. 문장 만들기 연습이요. 책을 읽었습니다. 읽었습니다. 과거 형태의 익다 요무라고 하는 동사 물을 2단으로 바꿔서 마시다 연결 홍오 요미 마시다 커피를 샀습니다. 자 사다 카우 라고 하는 동사요. 물을 2단으로 바꾸면 이가 되고요. 마시다 연결하면 코 히오 가 가 되겠네요. 이렇게요. 여기서도 팁 나갑니다. 자 마시다 뒤에 카우 를 붙이면 우리말에 뭐 뭐 했습니까 라고 하는 과거의 음운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니나상와 키노 나뉘 마시다가 대답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문형입니다. 오늘 아침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일본어로는요. 캐사와 나니모 스크리마션데시다 입니다. 단어 확인하실게요. 오늘 아침은 캐사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무엇도 나니모 가 되겠고요. 만들다 스크루 입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알아볼 표현은 동사의 정중한 과거 시제는 과거입니다. 그리고 부정표현 우리말로 나타내 보자면 어떤 동작 하지 않았습니다. 가 되겠죠.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표현은 자 마센 네시다 를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접속방법 나와있네요. 쭉 훑어보시면 어때요. 마스와 접속방법이 똑같죠. 마스자리에 마센 네시다 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3그룹부터 확인요. 또 나와있죠. 불규칙함으로 외워주세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곧대곧대 외워주시고요. 2그룹 동사 어미료를 떼고 마센 네시다 1그룹은 어미 우단을 2단으로 바꾸고 마센 네시다 네시다 까지 꼭 붙여야지만이 과거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3그룹부터 단어 넣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외우기 이고요. 오다 라는 동사 쿠르를 오지 않았습니다 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기마센 네시다 하다 수루 동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로 바꾸려면요. 지마센 네시다 가 되겠네요. 또 저희 문장 만들기 연습입니다. 남동생은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남동생으로 갈게요. 오또 였었죠. 자 오또 와 웬인교 지마센 네시다 두번째 키무라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키무라상와 기마센 데시다 가 되겠네요. 이 그룹 동사입니다. 어미루를 떼고 마센 데시다를 붙여주세요. 자 그러면 단어 보시면서 확인하시죠. 먹다 라고 하는 다베루 동사입니다. 이걸 먹지 않았습니다 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미루를 떼고 마센 데시다 연결이죠. 다베 마센 데시다 가 됩니다. 자 문장 만들기 연습입니다. 드라마는 보지 않았습니다. 보다라는 동사 미루에서부터 변화 주시면 될 거고요. 노라마와 미마센 데시다 가 되겠네요. 영어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 가르치다 라는 동사 그렇죠. 오시에루 였었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부터 표현해 주시면 에이고와 오시에마센 데시다 가 되겠네요. 마지막 일그룹 동사입니다. 우단의 어미를 2단으로 바꾸고 마센 데시다 연결 단어 보실게요. 가다라는 동사 이끄를 가지 않았습니다 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미 쿠를 2단으로 바꾸면 키가 되는 거였었고요. 마센 데시다 연결입니다. 이끼 마센 데시다 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문장 만들기 연습 해보시죠.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쓰다 라는 동사 카쿠 쿠에 이다는 키 가 되겠고요. 나마에와 가키마센 데시다 잡지는 읽지 않았습니다. 읽다 라는 동사 요무 무의 이다는 미 가 됐었죠. 자씨와 요미마센 데시다 까지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또 팁 보실게요. 자 마센 데시다 의 의문조사 까 를 붙이기만 하면 우리 말에 뭐뭐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마센 데시다가 라고 질문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실전 같은 문형 연습으로 정리하실게요. 저희가 이제부터는 문제를 꼭 하나씩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중요하겠구나 잘 보시고 잘 따라와주세요. 1번 요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리오 시마스 여기서 저희가 연습하고 싶은 건 동사의 정중한 표현 마스를 붙이는 연습입니다. 그룹별로 달랐었다는 거 자 여기서 저희는 2번으로 문장 만들겠습니다. 회사를 쉬었습니다. 쉬다 야스무 그러면 1그룹 동사가 되겠죠. 어미가 루가 아니니까 자 무의 2단은 미가 될 거고요. 1번어로는 가이샤오 야스미마 가 됩니다. 2번입니다. 별로 안옵니다. 아마리 기마셈 여기에서는 동사의 정중한 부정 연습이죠. 뭐뭐 하지 않습니다. 마셈 붙이기 연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붙였어요? 연결 방법은 마스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번으로 문장 만들기 연습입니다. 일본어는 모릅니다. 자 그러면 와카루 인데요. 어미가 루 끝나긴 했지만 루 앞에 카 아단이기 때문에 1그룹 동사 자 그래서 룰을 2단으로 바꿔서요. 룰을 2단으로 바꾸면 니가 될 거고요. 니혼고와 와카리마 세인 모릅니다. 가야 되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어제는 카레를 만들었습니다. 어제 라고 하는 표현이 있네요. 여기에서는 뭐 뭐 했습니다. 라고 하는 과거의 표현을 만든다는 거 이해되시죠? 만드는 방법은 마시다를 붙여서 4번과 2번으로 문장 만들 겁니다. 어제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1번어로는 기노와 토모다치니 아임아시다. 아우 우르 끝나는 동사의 이다는 아 이 이가 되겠죠? 아임아시다. 그리고 하나만 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만나다 라는 동사 만나다 라는 동사 아우 앞에 을을 목적격 자리에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오가 아니에요. 아우라고 하는 동사는 예외적으로 어떤 대상을 만나다 이기 때문에 을을 자리의 조사가 니 가 와야 합니다. 동그라미 쳐 두시면서 체크 꼭 필요하겠죠? 4번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케사와 나니모 스크리마션데시다 여기서 저희가 연습하고자 하는 건 뭐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과거의 부정입니다. 그래서 마션데시다 마스 자리에 마션데시다 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저희는 일본어로 문장 만들게요. 일요일은 어디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일본어로는 니치요오비와 노코니모 니키마션데시다 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술술 나오는 회화인데요. 또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먼저 살짝 확인하시고 같이 읽기 연습 해보시도록 하죠. 대개 보통에 해당되는 표현은 타이대 마지막에 이는 들릴락말락 집은 이에 어디어디 에서 장소에서 네 라고 하는 조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레까라 멋지다 근사하다 스테키다 공원은 호엔 자 그리고 자주 잘 욕구 스스로 혼자서 지분데 가 되겠고요. 초대하겠습니다. 혼 초대합니다. 초대할 겁니다. 기쁘다 우레시 그리고 무언가 혹은 무엇인가 정확하지 않은 무언가 나니 까 까지입니다. 저희 첫 번째 회화 보시죠. 기무라 씨 주말에는 무엇을 해요? 기무라상 주말에는 何을 심하십니까? 대개 집에서 쉽니다. 다이대 이해대 그리고 나서 빨래랑 요리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아 여기는 멋진 공원이네요. 자주 여기에 오나요? 요구 고고 니 키마스 가 아니요. 별로 안 오죠. 이에 아마리 키마스 네. 어제는 카레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럼 언젠가 초대할게요. 자, 이즈가 나니까 나니까 作りましたか? 아니요. 오늘 아침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에 키사와 키사와 나니뭐 作りました 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소리 내서 읽는 연습 계속해 봐주시고요. 오늘 처음으로 동사 알아봤고요. 동사의 여러가지 활용까지 여러분들 공부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셨겠죠. 오늘 참 수고 많으셨는데 정말 복습이 꼭 필요하겠구나 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저희는 또 다음 8화에서 재밌는 내용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皆さん お疲れ様でした.